강 Beach Phantom 특별히 주말 예배는 주말 약 tongs 전 feh needed to pray before the lady 그리고 before the lady 둘째 중 priorit education 특별하게 개인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마 예배날은 평소와는 달리 예배하기 전에 곧만 하는데 주마 예배날은 평소와 달리 전신을 샤워를 하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또한 몸에 가능한 아름다운 냄새와 향기를 구겨서 향수를 바른다든가 또는 옷을 그냥 작업고 일반 평상도 말고 가능하면 깨끗한 그런 옷을 입고 주마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The Son of a Samah도 딱 읽고 또한 번쩍 sıra Sun하는 Clek'a 또한 Jes주는 락소와 날은 사 cupboard입니다. 예의 주요 또한 전이enger scónеров 네 Breaking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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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숭라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는 주마 예배, 화질 예배 때 정해진 그런 숭라가 있는데 하나는 숭라 숭라 첫 번째 박화가 숭라 숭라 두 번째 박화가 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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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멤 Rosah al-whack-ha-issa 하나 되 zas the Torah ng sinas 그다섯 이전 5,5,3,3,4,5 5 다음은 하루 10번 어문 egent에 외워와 주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년중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 명절 때, 두 명절 때 이둘을 피트로가 있죠. 즉, 라마단 단순이 끝나고 그 다음 축제하는 날 이둘을 피트로 때 하는 특별 예배가 있고, 이둘을 피트로는 아침에 그 다음에 성지 순례 기간에 이둘을 아드하 라는 그런 희생제의 날에 아침에 특별히 보내는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이둘을 피트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라마단 단식을 무사히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같이 음식을 먹는, 이제 먹어도 되는 그런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둘, 명절, 이둘 피트로라고 해서 명절이 있고, 그 명절에 따른 특별한 예배를 하고, 이둘을 아드하는 희생제의 날, 동물을 도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친척들하고 모여서 같이 보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